사랑합니다. 여러분.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예주를 입히다 한예재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30일 완성 동안 이론과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고득점을 향해서 나아갈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쌤은 한예재쌤입니다. 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쌤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투스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게 되며 고득점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교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노란색의 공부하고 싶은 그런 교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의욕을 이렇게 충만하게 생각해 주시면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KBS 한국어 진흥원에서 출제한 유일한 교재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다른 대선을 확인할 수 없는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꽉꽉 실려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 압축적으로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다 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고요. 총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생겨주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 아까 막 이렇게 엄청 길게 들어갔던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역시 같이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일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반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 잘 풀 수 있는지를 같이 볼 거고요. 그것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론만 핵심적인 것들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식의 문제 유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 수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과 이론 같은 것들 선생님이 강의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은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험 수준 및 유형에서 오지선다로 나오는 객관식 문제고요. 80에서 100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100문항으로 고정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육 수준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 열심히 집중해서 잘하면은 내가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 기간 같은 경우에 언론사 기간, 공사, 대학 같은 것들로 여러분 나와 있는데 주로 지금 이 강의를 접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필요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어떤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등급을 잘 받게 되면은 취업할 때 유리하겠구나, 졸업할 때 유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여러분 동기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험 영역과 문항 배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좀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5대 영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문법 영역, 이해 능력,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차관 능력 그 다음에 국어 문화 능력,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휘, 어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법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거 여러분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으로 봐주시고요. 표현 능력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객관식을 통해서 살펴보는 부분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영역으로 봐주시고요. 국어 문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에 대해서 얼만큼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각의 비중을 우리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 40, 10, 10,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쌤 강의 역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쌤이 강의해 드리는 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들도요. 여러분 교재에 잘 실려 있고 또한 쌤도 그렇다고 소홀하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만 마시고 나는 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지만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등급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어떤 성적이 주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급수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무급 같은 경우는 무국어 화소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급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 여러분 보셨을 때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 지금 이 강의와 이 교재의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쌤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드릴 수 있는 성적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급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급수 같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은 여러분 받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3플러스급과 2마이너스급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장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플러스급 같은 경우에는 쌤이 강의하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보장드릴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하라는 거 외우라는 거 복습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2플러스급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쌤이 약속드릴 거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쌤이 이런 부분을 더 봐주세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안내 드리는 부분을 잘 따라오셨을 때는 1급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과 같이 30일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1급 아니면 2마이너스급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해서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은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강의당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강의에 따라 좀 짧은 것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꼭 필요한 이론만 내가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어 그러니까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쌤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유형에 맞춰서 문제풀이 꿀팁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러이렇게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적용해서 푸시게 되면은 당연히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쌤하고 여러분이 꼭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반드시 챙겨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OT에서는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쌤이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본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지금 총 30강 동안 진행되어지는 압축적인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향한 길을 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 단기간 안에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길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강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입니다 여러분.